내가 시크릿 넘버에서 1등이다.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. 하면 하트를 그리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! 자, 디타 씨. 과연 어떤 것은 이것만 내가 1등이다? 뭔가 알 것 같아. 뭐지? 베이킹. 베이킹. 빵. 빵 만드세요. 맞을램, 쿠키, 뭐 든든, 많이 만든 수컨. 그럼 평소에 멤버들에게 많이 베이킹을 많이 만들어서 빵을. 아 그렇구나. 촬영장에서도 갖고 와주고. 맞아요. 요리를 잘 하시는 게 있네.